정의하시 미용이 내 사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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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왕의 주님 온라인 그리니 주님의 위여 모든 건물이 주의 앞에 영광의 주님 바람의 왕의 주님 놀라우시는 그리니 나의 왕의 주님 심지어 나의 신주 신경을 하시오 자유가 자유의 주님 이러니 예수의 아버지 모든 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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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장수님 찬얼란 믿냐 인도다 주님 오야 믿냐 인도다 예수님 우리 오주님 오야 믿냐 인도다 내 몸이 질막히 질부여 주님 오야 믿냐 인도다 주님 우리 오주님 오야 믿냐 인도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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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믿냐 인도다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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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게 믿고 있는가 우리 자게 믿고 있는가 우리 자게 믿고 있는가 여호와여, 땅의 연안이 주길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여에게 말씀을 듣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꿈을 보낼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신기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다진 자를 상담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발라뒤에 다진 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선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순들의 눈을 맞으시며, 주의 원손에 나를 구원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바뀌는 것을 완전케 하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식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오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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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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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가 이백사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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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2장 나 사는 동안 그리어신 우주의 찬송하기로다 나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대의 의문과 교재들의 의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며 유리하시고 전기 전공하신 창조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준비와 영광과 평례를 드립니다 내가 그 기교 기교 생명이 나만한 현장군은 아버지께 옥자가 은행이라고 하신 우리 주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은행들의 불쌍의 불쌍 대전 기록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지난 1월 한 날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민정 명절 인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다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가 2월 첫 구성찰주일 2부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오연할 것뿐인 저의 죄와 흔적을 고백하고 그 위설을 보내키기 바라보니 참여오신 주님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의 저만 마음을 지어주시고 정직하고 경고하신 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소망으로 가족 차려하여 주시옵소서 만연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력으로 공급되어 바로 속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간절히 간절히 입고나옵나이다 호기로 오신 3일 제안이 3월 9일에 있을 제2식대 대통령 선서를 현장으로 앞두고 나라의 이야기 기도하기로는 2번 획병 사법기관의 상롱자지자 균형으로 국가원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상품 분립자인 국가의 대학기국에 대해서는 통해 민권을 중히 여기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저교로 구혈관을 추구해가는 새 정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고의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정체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원탁한 세상 속에 최선기원은 국사인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강구합니다 과정과 교회에 관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져 있는 역차별과 창조조 하나님의 성질과에 관한 과한 신앙들의 국민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신앙과 양치에 따른 반응과 진희나 공명로 평화와 자극을 넘어가면서 종교의 자유를 치료하고 과정이 해체되어 윤리와 도독을 파괴하는 것만 아니라 창조질서를 벗어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임한한 세력들을 잘 국가에 판단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성적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의 자윤민주주의가 뽑히게 하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도달하고 있는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달해 주시옵소서 부디 자윤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의 자리와 공명당의 도움 이만에 일하옵소서 어제나 오는다 편하게 웃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의 금원이 될지 하시는 마시지다 복의 능목된 교회가 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죄교를 입히시고 주로 하시는 최종교의 목사님 성대의 구름아겸사님 겨우하여 주시고 독수리날의 졸라멸과 같은 생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모세우신 최종교의 목사님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을주시옵소서 우리 전순봉 대가 흠하나 되옵시고 평강에 풍성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예여하옵소서 계획하신 성사원 받아주시옵소서 오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명하신 교육자이들 모든 제재들에게도 맡기실 사연을 잘 반가워주시도록 성령을 충만해하옵소서 성령님 인정한 환영화 모조력을 위하여 충만 충만 충만하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채용한 한공사님을 하나님의 강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용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욱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지친 영혼들을 유아하게 하오시며 우리의 영혼을 묶을 겨우치고 살리는 안선을 얻어 맞은 성보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을 참호하여 임원성찬주의 이념에 남아주의들 전해 지키신 몸과 흐르신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계신 주님과 하나님들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념에 남아주시옵소서 위로함을 받고 영혼을 위해 행복되어 있는 기이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다루게 하여 주옵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여 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바보니 아름다운 술과 마음과 영혼을 찬양해 드리는 기쁜 소리가 들려 자녀들의 찬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반려하는 눈물의 찬성이 되기하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교리와 지성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소세로 동일하는 대로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여 이름도 없이 기쁘고 없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성경제를 기억하여 주실 주님께서 하고 감사드리기요 이 모든 말씀 기약해를 흘리시므로 우리를 지혜에서 보다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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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또 제 사랑을 5회에서 이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 얻은 은혜를 보시고 놀라우신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생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경매합니다 주님으로 함께하십니다 주님으로 함께하십니다 주님으로 함께하십니다 복된 자리의 축제와 함께하셔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할 선물과 기회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시동 행복한 놈에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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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한 시간을 부르렀습니다. 기도할 바가 많습니다. 주의 재단에 영원을 쏟아내는 일이 보기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고 늘 여기 있고 지금은 생생하게 우리의 새로운 강도와 또 문물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시절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같이 격리하는 식구들 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는 요즘 보기 프로그램에서 심하게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그래도 코로나 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도 벌려버린 적이 없는 것. 이제는 피규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안 걸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겁먹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훨씬 더 아픈 질경이 많고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위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주의해 주시고 또 경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죠. 언제나 어렵다는 것 같은 정도로 늘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2년동안 더 어려워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확 바뀌어 가는데요. 바뀐 환경들, 누구에게는 지랄적, 누구에게는 노력하는 데 여러가지 재생들이 생겨서 더 어려워지요. 거기서 어떻게 또 나갈 길들을 빨리 찾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이전인지 그렇지만 좀 더 억울하게 힘드신 분들. 그래서 마음이 넘어 내리는 분들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약한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뭐 3월 내년에 한계가 될 겁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대조로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 그런 선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만히 기도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성찬의 피아에 대해 하나님의 환경이 넘어져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 좋아해 나온 모든 일이 다시 하나님 주님 만나고 또 조원히 해서 또 다시 하나님과 소화기의 효과에 대해 또 그 삶이 진단하게 소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약한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가에 대해 많죠. 성도들에게 부모지 오시고 노예의 단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세 번째가 태고 있어 선거는 비장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글자막 by 한효정